다 먹었기 때문이죠. 자 그러면 엑스토리들은 우리 다 우리 지구로 다 올라와서 파이어벌이 되거든요. 불덩이가 되요. 불덩이가 왜 이렇게 해요? 빨리 이렇게 열어봅시다. Yes, it's very very fast and it hits the atmosphere of the earth. Atmosphere, 우리의 대기권을 친단 말이에요. 그럼 거기에 마찰로 인해서 불이 막 이런거에요. 불이 같이 꼬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게 이게 뭐에요? 슈팅스터르 슈팅스터르는 아스트로이드일까 아닐까? 맞지않아